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분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구나. 16일에 서울시 보건복지부 질병본부 전직총리 현직총리 마침내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 교회를 겨냥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적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국가와 관련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임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덜통이 나고 그것은 정말 피해야 될 일입니다. 거짓 증거를 기초로 해서 마치 마녀사냥을 하는 것처럼 특정 교회와 특정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뿐만 아니고 그것은 공권력을 악용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광훈 목사의 자가격리 위반권입니다. 8월 16일 날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건복지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단임 목사를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고발 주체는 서울시였습니다. 8월 17일 날 서울 성북구 장희동 도회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의 측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거대한 공건적에 맞서는 도회의 힘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촐하게 세워진 블랙카드를 배경을 해서 담당 변호사가 차근차근 문제점을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고 있는 강영재 변호사 전자유한국당의 법무특보는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설령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영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에 무리하고 불법적인 법 적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간한 지자체용 코로나 대응지침서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대상은 접촉자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양성반응을 받은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와 같이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적용합니다. 법 적용에 당신들이 무리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뭔가 죄를 만들고 엮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형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박능후 본부장은 전광훈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중인 증거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공권력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여기 붙이고 저기 붙여서 그냥 사람을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내몰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강연재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방역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설령 가정하더라도 그동안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이후에 사택으로 귀가해서 쉬던 중에 대략 오후 6시 무렵에 격리토징제서를 전달받아서 서명한 바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이 없이 자택에 머물러 있다. 다음 질문은 전광훈 목사의 방역 방해권입니다. 마치 대통령의 sns 글을 보면 전광훈 목사가 공권력의 정당한 진단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큰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보고가 올라갔으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sns에 올렸겠죠.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형과 보건복지부 박노무 본부장은 조사 대상 명단 누락과 또 은폐하여 제출하여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것은 사실이 완전히 무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동안 어떻게 교회가 더 앞장서서 문제학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가가 낱낱이 공개화됩니다. 강영계 변호사는 고발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또박또박 지적하고 사랑제일교회 측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교회는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 당국이 시설 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하기 이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 및 2주간 예배 없으며 출입검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반 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교회는 광화문 집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집회에도 교인들의 참가를 독려한 적이 없고 15일 집회에 참가해 있는 수만 명의 국민 가운데서 누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며 그 현장에서 전수조사를 했느냐 소속 교인이란 정각을 가졌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대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냥 누군가가 저 친구들을 완전히 묵사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서울시 보건복지부 질병본부 전직 총리 뭐 현직 총리 대통령이 총동원된 거죠. 이동재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굴비 몇 개씩 엮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이번에 또 발생하는 겁니다. 가장 제가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짓말하고 조작이고 이런 것은 나쁜 일이잖아. 왜 나쁜 일을 그렇게 찾아서 하는 이야기죠. 교회 측은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 제출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당국은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부터 10일 사회 방문자 명단 등 두 가지를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전자문수로 옮겨서 기재한 모든 파일을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당국의 요구를 받자 적극적으로 당국의 요구에 응했다는 겁니다. 다만 조회에는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어야만 출입할수록 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명록에 기대하지 못한 경우는 불가피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명단을 변조해서 고의로 일부 조인들을 누락하고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일부러 한 일종의 맹백한 허의사실이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강연재 변호사의 설명을 받아서 부연 설명에 나선 이동욱 경기도의사의 회장은 추가적인 설명을 더합니다. 강제격리는 강제강금과 같고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마녀사랑하듯이 교인을 자가격리하는 조치하는 것은 그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확진자 동선의 시설들이 소독하고 하루가 지나면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 대통령은 정치 방역하면서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2주간이나 오랫동안 폐시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양소는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8.25 집회는 사실상 방역개업령을 선포했는데 17일은 국가 임시공휴일로 정해서 박해에 나오라고 또 제초한다. 정부 방역대책이 코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생생한 사례다. 이렇게 이동욱 의사의 회장이 지적합니다. 또한 강연재 변호사는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따집니다. 왜 쿠폰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주느냐. 8.25 강복절을 끼고 전국 여기저기 휴가 떠나라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냐. 경기 양평식당과 마티스 무더기 확진이 일어난 것을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강연재 변호사는 이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와 목사변호인단은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소고발 사건을 남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로 한 서직무대영과 박본부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결국은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굴비 엮어가지고 죄를 만들어 내고 했던 일들이 이번에도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확진자 수 증가를 빌물해서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 그리고 자유우파단체 그리고 인물들을 처벌하여 탄압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확진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확진자 수를 늘려가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냐.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 당신들만 정보를 가지고 주무락주무락주무락주무락해가지고 도작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정부를 믿지 못하는가 왜 당신을 의심하는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죠. 언제 그들이 믿을 짓을 했는가 믿을 짓을 해왔는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 가운데 태반일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을 믿냐의 이야기죠. 당신들을 뭘 가지고 믿냐의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정도 반듯한 길을 따라서 가야 국민들도 그렇게 반듯한 길을 따라가는 지도자를 신뢰하지. 텀만 나면 털고 숨기고 은폐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파리오 광복제를 전후해서 급격히 그냥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소문이 온 전신에 나고 신문부터 시작해서 방송에 온 떠들고 특정 교회와 교인을 공격하고 이런 것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겠냐. 세상의 개중에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의심에 의심에 의심을 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그런 방역 조치들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문제점은 차분하게 지적하는 그런 방송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여러분 늘리 알리기 위해서 공데일리 온란신문이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고 3개월 전부터 한국 상황을 늘리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 GONG 공TV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